자, 시작할게요 자, 왔습니다 자, 시작할게요 네 트롤님이 오늘 너무 조용한데 원래 트롤님이 되게 말이 많으신 분인데 그때는 멘탈이 나가서 말이 많은거였나? 어, 여기도 또 위도우의 웹이죠 까마귀블럭? 아까 했던 애들 아닌가 팀 어, 딜이 너무 충분하고 팀 보 넘어갈게요 수비네 이분 원래 루시오 유자네 탐킬 때 우린 강합니다 디바 잘하네 미쳐버리겠네 어떻게 해야되지? 메일을 할까? 메일을 할게 아나는 하지마세요 망사님은 저 잘해요 아니 닙이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지금 딜러... 딜이 더 중요해요 까마귀 까마귀 저분한테 그냥 뽕 넣어가지고 갈라쇼하면 돼요 밀릴건데 탱이 부족하고 지금 뭐 여기서는 믿을만한 딜러가 아나하는게 엄청 손해인데 아 한조 한조 좀 빼주지 여기 다리 지나가면 비빌게요 그때 같이 좀 빌려주세요 죽지말고 네 죽으면 안됩니다 아 죽으면 안됩니다 나 좀 때려줘 자 상대 로드옥을 아 잔다 아 잔다 잔다 아 아 미치겠다 큰일났다 딜러 2명 죽었어 아 로드옥으로 끌으면 아무도 todavía 안오는구나 앞에 팔아 팔아 심각하다 한조야 국을 터 이거 한조랑 저희 자리야랑 국련기 해야돼 지금 아나님 이제 궁수로 아나 빼주세요 제발 저거랑 이거 궁름드리고 바로 그냥 바꿀게요 예예 제 말이 맞죠? 아나 필요가 없어요 팀이 받쳐줄때 아나가 필요한건데 다행퇴해서는 잠깐만 1차치가 뭐.. 1차치가 지금 두부에요 우리 리퍼님 뭐하세요 맥크리 작가는지 지금이야 아 이거 두명 상태가 이상한데 아 한조 어디갔냐 뭐하냐 한조 흠맥이에요 아 궁렁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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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저기야박이 왔다 아우 힘들어 자 나이스 안기무개님 어? 안기무개 벌써 궁이에요? 네? 아니구나 아 망사팬티님 저기 라인하셨구나 잘못봤다. 아니 잘못봤어요. 깜짝 놀랐네. 맥크리 궁극칠게요. 여보세요. 하라 어디야 하라 어디. 마크스는 안에서 피해. 이리와 쥔다. 아 너랑 쥔다. 아 이게 털링 안한다. 아 너랑 쥔다. 우리 이 판 끝나고 두명 더 구하실래요? 6인큐요? 그래도 좋아요 아 근데 4인큐도 괜찮아요 왜냐면 계속 연승이었으니까 자 비기님 어서오시고 비기팬 하영님 어서오시고 6인큐도 괜찮아요 아 뭐야 나 자세히 왜이래 죽었는데 자세히 왜저래 맥을 잡아야되네 아 제가 죽였다 이거 아 5종이 써네 와 파라 깔짝깔짝 따잉나네 이거 아 제발 론드로그야 아 이거 다 죽었네 네 지금 우리 거의 6대5 하고있어요 한족때문에 자 화이팅 아직 안끝났으니까 우리도 밀어요 과학의 기적이랄까 알 clear 지금 날뜨고 있는게 파라라가 좀 미치겠네 이거 아 미친 로봇 그레퍼하니 싸지나 노사람 아 우리 한조 한조야 런틴가 마이크 붙고있지 런틴가 마이크 붙고있지 런틴 새끼 진짜 런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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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어 죽어 한조 죽어도 돼 런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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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로드오그 나한테 대놓고 아하하하하하하 뭐하는 새키야 저거 행동놈 약간 안계세요 총력생탈 준비 완료 와 진짜 로드오그 진짜 런틴 새끼 공 vist 공 쏠게요 저 네 해 주세요 끝이 виделری 앞에서 메이아네스 메이아네스 나이스 이정도면 뭐 양호하네 피파는 토요일날 그치 작년에도 피파 로페하고 난리났었죠 내가 한줄 뺏어놔야겠어 한줄 못하게 그럼 위도할텐데 시베타를 하는거 아니야 에이 설마 똑바로 뭐 딜러 해주겠죠 딜러요 딜러 딜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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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를 따주는것도 아니고 딜을 제대로 탱커를 녹여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궁샷들여 궁샷 궁만 모으고 궁만 써 궁샷 아리아 궁하고 환조 궁 연계밖에 없어 환조 잡은거 아이 픽을 안하시네 그래요 언제까지 하나봅시다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저거 올려야지 아 우승님 괜찮아 시험 잘 봐야지 여기 시험기간이구나 그 성수기라 웬만하면 제대로 된 싸움이었으면 좋겠군 아 라인은 이거 피규어 하나 하나 갖고 로봇같은거 하나 갖고싶다 라인은 라인한테 피규어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멋있죠 네 책상 위에 하나 올려놓으면 딱일거 같애 지금 겐지랑 리퍼랑 솔저랑 트레이서 있어요 아 피규어 지금 나온 피규어가 큰거 라인은 이거 용장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용장 라인은 그걸로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엔발데 아 저는 그 정크 오른쪽 파라 위 왼쪽이 파라 리퍼 리퍼 타운 파라 ring 예 베르시 잘랐어요 아 파라 저거 좀 잘라줘야 되는데 아 파라 계속 밀어 아 모아서요 모아서 어차피 우리 빨리 밀었어요 여기까지 2층에서 네 2층에서 또 빨리 밀었어요 자자님 구우 언제 나오세요? 빨대요 방금 빨대요 터질라 그래 2층 로드 한 명 내려보세요 다시 태우고 어 파라 나이스x2 파라 나이스 아 이렇게 아 차라리 좀 썼어요? 네 썼어요 자 이 순간에도 화물 밀린다 나이스 막았어 아우 나이스 무시빈 나이스 흐흐흐흐 내일 일어나면 좀 뻐근하겠군 아 애들이 정신 팔렸고 난 보고 있었어 계속 밀고 있더라구요 아 아 괜지한테 죽인다 쟤네 그래도 아직 차치 금이네 쟤네 저기 메르시 원일이라 괜찮은거 같애 뭐러기 하물조나서 한 명 더 붙어 파라 뒤 파라 2층 뒤에 아 저거 잡아야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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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3마리 한 번에 잡았는데 사람이 하라고 그래야 아 아 아 제 팔아 제가 못게 아예 아 아 짜증나 나일 안되겠다 아 근데 파라시라 따기가 너무 힘든데 아 뒤로 좀 돌아가주세요 뒤로 뒤측이로 한조님 아 한조 뺐구나 네 한조 뺐어요 그냥 뒤에 리퍼요 저 공쓸게요 네에 아 아 이거 다 죽었네 화물 붙어주면 이제 밀어야되 얼마 안남았습니다 네에 정크래스2층에 계속 자리를 잡네 정크래스2층에 계속 자리를 잡네 아 아 아 아 아 정크래스2층에 계속 자리를 잡네 사라짤랐어요 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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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로 아 미칫 사라 아 사라 쫓아 사라 particularly 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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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지금 밀어야돼 지금 다 밀어야돼 자 좀 붙어줘 붙어줘 밀어야돼 화물 나이스 아이씨 아 병신아 날 왜 봐 병신아 아 섭섭이 잠들었어 섭섭광님 잘했어요 이제 4NQ다 그래도 다 이겨 같은 팀에 트롤이 있어도 이긴 되니까 그냥 4NQ 연승인데 계속 가죠 네 계속 가요 자 스킨님 어서와요 스킨님 요즘 왔는데 말이 없더라 아니면 내가 못 본건가 오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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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